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건데요. 법인세나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을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정위는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을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취임식 직후 현재로선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배치됩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오는 7, 8월쯤 발표할 세법 개정안엔 명목세율 인상을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번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정부가 내년까지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까지 포함시키면서 최근 정부가 진화에 나섰던 경유세 인상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당장 세율을 인상하면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하반기에 꾸려서 내년에는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박광원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공약재원 178조원은 최근 나타나는 세입 호조와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